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대략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몇 권을 읽었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세워봤거든요. 그랬더니 199권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죠? 1년에 대략 100권 정도 읽은 거니까. 그러면 200권을 읽고 좋았냐? 네,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권을 읽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마인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럼 좋은 점만 있냐? 아니요, 아쉬운 점도 있겠죠. 200권을 읽었는데 아,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혹은 좀 어떻게 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기개발서 199권을 읽고 후회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작 좀 읽을 걸입니다. 이거 뭐 누구나 하는 후회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릴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어릴 때 공부해라 잔소리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책을 읽어라 잔소리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독서토론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뭐 중고등학교 가면서 공부는 처음에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학원도 가고 과제도 하고 해야 되니까 책을 멀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이 사라져버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책을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 만약에 제가 어릴 때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출판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비슷한 책들은 있었겠죠? 만약에 내가 어릴 때 몰입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알아서 온전히 내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담긴 지혜를 알았다면 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었겠죠. 공부를 훨씬 더 잘했을 뿐만 아니라 뭐 운동 뭐가 됐든 모든 방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꼭 이런 습관이나 공부에 관련된 책이 아니라 인간관계론 같은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나 회복탄력성 같은 심리에 관한 책을 알았다면 일단 저 개인의 행복도도 더 높아졌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좀 덜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어쩔 수 없이 남죠. 그리고 부자, 재테크에 관련된 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자학 서적이 부자의 언어와 돈의 심리학인데 이 책들에 담긴 지혜를 내가 알았더라면 성인이 되고 나서 경제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보다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서 지금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어쩔 수 없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왜 이런 아쉬움을 크게 느끼냐.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복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느껴서입니다. 복리라는 게 꼭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내가 그때 쭉 하나라도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조금 더 지혜로우면 단 1%라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누적이 되고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요새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빨리 진작 좀 책을 읽어서 이 지혜의 복리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제가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두 번째 후에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독서를 시작한 건 부동산 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즉 부동산, 재테크, 자기개발 이런 류의 책으로 내가 인생을 바꿔보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인생을 바꾸려면 제가 뭔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즉 독서를 인풋의 목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풋도 해야 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인풋도 중요한데 얼마나 많은 인풋을 쌌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작은 인풋을 가지고서도 얼마나 많은 아웃풋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기개발 독서 유튜브를 하잖아요. 항상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실천하셔야 합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저는 그걸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읽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도셰퍼부의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직장을 얻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공개 채용하고 있는 사람 뽑는 회사 가지 말고 사람을 뽑고 있지 않지만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찾아가서 제가 이 회사에 이러저러한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채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일자리를 제안하라는 거예요. 즉 제안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게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사업이 됐든 만남이 됐든 내가 먼저 제안을 해야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만나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인스타 DM을 보내기 시작했고 제가 해보고 싶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제가 구신사임당 주원규 PD님께 먼저 만나 뵙자라고 제안을 하고 제안의 결과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 강의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지금 다양한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좋은 점이 뭐냐 저와 연락하고 자주 보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저처럼 자기 개발과 성장과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점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나와 가장 자주 만나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다섯 사람이 바뀌니까 저도 뭔가 평상시의 사고방식과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기회를 얻고 싶거든 먼저 제안하라라는 것을 읽었고 그걸 실천했기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기회를 얻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책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실천해보세요. 실천을 했을 때 훨씬 더 독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200권을 읽고 후회하는 마지막 한 가지 내 생각을 써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책 사면 뭔가 그 아깝잖아요. 예쁘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밑줄도 안 긋고 메모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까먹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아요. 책을 다 읽고 하루만 지나도 아 이 책 내용이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책을 읽는 건 책에 담긴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 방식과 의사결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다 까먹어버리니 독서가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라 함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면 밑줄을 긋기도 하고 거기에 제 생각을 적어보곤 했어요. 가령 이 문구에 제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왜 내가 동의를 하는지 내가 동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은 뭐가 있는지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책 내용에 동의할 수 없으면 나는 왜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지 나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책을 읽어도 훨씬 더 머리에 남는 게 많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정말 우리 뇌가 학습하는 방식을 봤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쓰면서 읽어야 남는 게 많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EBS에서 가져왔는데 인간이 어떻게 학습했을 때 더 많은 퍼센트를 남겨갈 수 있냐에 대한 자료예요. 책을 읽는 것도 어쨌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흡수하는 일종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수동적 읽기는 우리가 학습하는 것의 20% 정도밖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80%는 순식간에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읽은 정보를 더 많이 남겨갈 수가 있냐. 그 방법이 토론하기 혹은 남에게 설명해주기 등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써보면 이것은 마치 남에게 설명해보고 토론해보는 것처럼 적극적인 읽기 방법이 됩니다. 내가 이 책에 적힌 내용에 반박을 하면 그건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책에 적힌 내용을 나의 언어로 풀어서 쓰면 이건 남에게 설명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과 의견을 쓰기 시작했더니 훨씬 더 많은 것을 책에서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이렇게 읽기 시작하기 전에 날려버린 수많은 책들 어차피 싹 다 다시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본인의 생각을 쓰면서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자기개발서 199권을 읽고 후회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작 좀 읽을 걸. 지식과 지혜도 복리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책을 읽을수록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드라마틱하게 변화합니다. 두 번째 후에 실천을 할 걸. 책을 읽기만 해서는 그렇게 남는 게 없습니다.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지혜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인풋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웃풋이 바꿉니다. 제가 이제서야 그 실천을 하고 있어서 효과가 너무 좋은데 그동안 실천하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은 꼭 실천하는 독서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후에 내 생각을 적어보지 않았다. 읽기만 할 때는 책 내용 대부분을 잊어버렸는데 내 생각을 써보면서 읽었더니 80%, 90%를 얻어갈 수가 있더라. 똑같은 시간을 독서에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어서 그동안 낭비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에 여러분은 꼭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내용 들으시면서 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걸 실천해봐야겠다 하는 느낀 점이나 다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보신 게 돼서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